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5호선 발산역 도보 1분이면 가능한 초역세권 아파트 등기의 집이고요. 5호선 하면 마포나 영등포 출대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호선 양천 한교역까지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주변에 강서구의 NC백화점 유명하죠. NC백화점이랑 홈플러스 대형마트 그리고 이대서울병원 그리고 우장산 산책로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자주식으로 100% 다 이용 가능하세요. 오늘의 집은 방 3개 화장실 2개 44A타입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럼 내부 모습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4A타입 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보시면 키크 신발장 3칸 준비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전면 보시면 일괄 세이치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열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구 쪽 보시면 이렇게 전신 거울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내부 모습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사한 느낌이 드시죠. 채광이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에 막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연구존망 보실 수 있고요. 거실이 아트홀과 아트홀 사이는 3450 나오는 사이즈예요. 가로 폭이 3450이고 세로 폭은 보시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 굉장히 넉넉해 보이고요.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 순환되는 전열 교환기가 기본 옵션 제공이 되고 있어요. 아트홀은 템바브드로 우드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실크벽지로 우측은 실크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네요. 앞에 채광이 너무 좋은 게 이 집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뒤쪽 보실게요. 뒤쪽 보시면 주방이 입구에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좋은데요. 입구 현관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키 큰 수납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 밥통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전면 보시면 인덕션, 상부 인덕션 기본 옵션 제공이 되고 있어요. 후드는 매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사각볼 와이드한 형으로 깊이감 있는 거 넣어드렸어요.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좌측 보시면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세탁실 안에 여기도 수납공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탁기, 건조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안방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들죠? 채광이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천장에 기본 옵션, 에어컨 들어가고 있고 킨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대나 이런 거 놓고 쓰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의 한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창까지 있어서 옷 같은 거 먼지나고 이럴 때도 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방에 있는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도 세면대변기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간단하게 샤워 정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보이네요. 중간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에도 시스템이 없고 기본 옵션 되어 있고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더블침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여유 공간 꽤 있어 보여요. 사이즈가 3.2, 2.2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 정도면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러 갈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채광 역시나 너무 잘 들어오는 세 번째 방이고 에어컨도 기본 옵션 들어가고 있어요. 사이즈는 2.8, 2.4 나오는 사이즈고 자녀분 공복방으로 쓰시거나 아버님들 서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러 갈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보시면은 세면대변기 깔끔하게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방 그리고 해바라기 부스 따로 물틴방지되게 샤워부스 되어 있어서 고정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워시벙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데 물청소 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걸로 보여지네요. 이런 것도 다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거실로 가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내부 모습 저와 함께 꼼꼼히 보셨는데요. 여기는 발산력 초역세권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 풀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제공되니까 신혼부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역세권이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요. 상단에 연락처로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